전주지방검찰청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이 벌금을 나눠서 내거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벌금 분납, 납부 연기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대상자는 연 소득이 1,800만 원 이하이거나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,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생계 곤란자 등입니다. 검찰은 최근 경제난으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사례가 늘어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.